스팸마스터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라이더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자 친구들한테 연락하자 라이더를 덮자 페트럴이 나가신다 나도 같이 가 러블, 이럴 시간이 없어 가자 러키, 주마, 마샬, 체이스 준비됐어? 좋았어 도시가 위험해 친구들을 구해야 해 무릉무릉무릉 가자 가자 도시를 구할 차례야 안돼, 벽돌이야 러블, 도와줘 러블, 파워 업 좋아, 이제 갈 수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어, 라이더가 저기 있다 내가 구해줄게 어서 타 오케이 집이 불을 타고 있어 마샬, 어서 불을 끌어가자 알겠어, 라이더 임무 수행 완료 라이더, 고양이를 구해야 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갈게 걱정 마, 고양아 어서 가 어떡해, 바닥이 용암이야 내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할게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모두 잘했어 모든 친구들을 구했어 이런, 어서 청소하자 정말 깨끗한걸 우리가 어드벤처 시티를 구했어 하이파이 이제 신나게 놀아보자! 놀아보자! 준비 됐어! 이번엔 내가! 정말 재밌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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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티밋 시티 타워는 3피트 높이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포페트루 타워입니다. 포페트롤 무비에서 포어드벤처 시티 본부를 현실로 가져옵니다. 포페트롤 영화 얼티밋 시티 타워는 월마트 타깃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컨텐츠를 만드는데 지원해주신 스팸마스터에게 감사합니다.